그냥 자연스럽게 머리로 원래 운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미용실 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폼보다 뭔가 염색을 해보고 싶은데 애매하게 염색하면 돈만 많이 드니까 뭘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와이프랑 상의 끝에 하다가 한 머리가 이 머리에요 매우 만족하는 편이에요 별로에요? 파격적이지 정우가 빨간색 하는건 괜찮고 내가 하는건 파격적인거야? 마인드가 잘못됐다니까 아니 근데 저런 정우색은 하는사람이 은근히 있어 파란색도 하는사람 은근히 있어요 아이돌밖에 없어 아이돌은 되고싶었나 보죠 일부러 오늘 데이 맞춘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로 큰 그림 그렸으면 머리색이 더 이뻐졌다 그죠 색 빠지 마세요 색이 있을때 좀 이상하게 바보 같았거든 난 안나왔어요 염색 좋은데서 했네 염색 약을 좋은거 쓴거 같아요 안나왔어요 파란물 안나왔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샤워하는데 별생각 없이 샤워 짝하고 나서 밑에 보는데 파란물이더라구요 근데 수건에는 아무도 나왔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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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ile 순종 ым 빠 hoor ужас 동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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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맙습니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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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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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